안녕하세요 라라이십니다 수직 이륙만 한다면 중심은 뒤에 있어도 상관 없지만 수직 이륙 후 전진비행전환을 위해서는 중심 cg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궁디가 무겁죠? 배터리 두개의 무게인 1kg이 앞으로 가야지 수평이 맞습니다 전투기 cg의 정확한 위치는 조엘이 알려주었고 조엘 채널도 많은 구독 바랍니다 전체를 앞으로 이동해 봅시다 분해만 몇번째고 부품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개선해 볼게요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비행자세를 스스로 제어합니다 탁 붙여주고 케이블 타이로 체결합니다 아 건망증 이것으로 해야하는데 에잇 역시 던지면 다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이건데 개발 단계인 만큼 그냥 고 합니다 으 아이오 모듈도 연결해 쭉 선이 짧네요 4,000 배터리는 비행시간이 2분입니다 미만이라서 배터리 용량을 5,000으로 올려줍니다 무게는 총 280g이 늘겠네요 이 위치로 이동합니다 배터리 홀더 서포트를 제거해 줌 및... 하아... 그냥 던질께요 간단하죠? 찍찍이를 재단하고... 튼튼합니다 요 자이로 받침대도 이동이 쉬운 케이블 타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150A 메인펜 변속기와... 120A 리프트 펜 변속기를 뜯어내고... 새로운 위치에 받침대를 던져줍니다 참 쉽죠? 던질땐 잘 던져야 합니다 저처럼 잘못 던지면 손이 거칠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 카본복은 톱으로 자르면 먼지가 덜 날립니다 변속기 받침대를 정렬해 주고... 역시 케이블 타이로 마무리합니다 이 채널은 PCB웨이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웨이는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의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4와 6 레이어 PCB 가격 인하를 했고... CNC, 시드메탈, 인젝션 볼딩... 다양한 출력 방식의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로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PCB 디자인 대회를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전하세요! 납댐 전에 플럭스를 묻혀주면... 납이 잘 스며듭니다 뽀뽀를 시켜주고... 아... 건망증...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뽀뽀를 시켜줍니다 배터리 선도 커넥터 부착을 위해 재단을 합니다 엑스테 150 커넥터는 허용 전류 150A까지 잘 버팁니다 절단 부위를 마킹해주고... 꼭 한 가닥씩만 진행합니다 인두가 잘 안될때는 실력 탓을 하지 말고... 새 인두 팁으로 바꿔주세요 잘되지요? 새 인두 팁도 안될때는 던져주세요... 크... 기깔납니다... 4S 배터리 두개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드디어 윙펜 변속기 차례입니다 윙펜은 30A 변속기로도 충분해서... 에헤이... 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총 35g 줄었네요 이것은 고마 쉘이 막... 살려는 드릴게... 납땜 하... 수축 투브를 가위로 튕겨주면... 어... 그렇지... 참 쉽죠? 반대쪽은 던져주면... 별것 없죠? 얇은 선 두가닥에 굵은 선 하나를 병렬 연결합니다 와이어 연장 재료를 송송송 썰어넣고 버무려주면... 간단하죠? 수축 투브 작업으로 전기합선을 예방해주고... 수축 투브 작업으로 전기합선을 예방해주고... 고정하여 수신기에 5볼트를 공급합니다 로우서버가 많이 흔들리네요... 올것이 왔다... 고정하여 수신기합선을 예방해주고... 고정하여 수신기합선을 예방해주고... 왠지 마음이 끝 빼진다...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하 서포트 에이스 배터리 홀더를 뽑아주고 카본봉을 송송송 썰어넣고 버무려주면 요건 몰랐죠 배터리 무게를 과연 버틸까요 오호 좋아 자연스러웠어 노조기어 지지대를 결합해 내 이럴 줄 알았어 개발 단계인 만큼 간단히 만들어줍니다 리프트펜 하단 도어인데 너무 얇네요 안되면 되게 하라 하 서포트 기깔나죠 역시 약하지만 일단 고합니다 경첩을 붙여주고 복잡한 구조에서는 볼베어링 로드가 좋습니다 짧은 길이는 카본봉으로 연장해주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도어가 정확히 닫힙니다 반대편 도어도 가볍게 던져주면 참 쉽죠 비슷한가요? 이게 비행기라고 동체제작을 위해 크리얼리티 CR6맥스를 협찬받았습니다 조립이 간편하며 프린트 사이즈가 커서 동체제작이 수월합니다 유리베리에 오토 레벨링까지 조종석 부분을 테스트 겸 뽑아보겠습니다 오우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무게는? 수직 이륙이 될까요? 써볼까? 임시로 버팀목을 대어줍니다 수직 이륙이 될까요? 안되면 대기하라 컴온! 컴온! 컴온!